저는 같이 맹색을 하러 가서 맞아요 거의 한 3일을 미용실에서 센스 때 하면서 잠깐 좀 먹었고 잠깐 좀 먹었어요? 2일 내리면서 먹었어요 여기 사실 카페였어요 카페였어요 수다를 또 따라 7시간, 8시간씩 있었는데도 갈 때 되면 같이 먹었다고 해서 되게 시간이... 로제 씨와 저는 같이 맹색을 하러 가서 맞아요 거의 한 3일을 미용실에서 센스 때 하면서 잠깐 좀 먹었고 잠깐 또 먹었어요? 2일 내리면서 먹었어요 거기 사실 카페였어요 수다를 또 따라 7시간, 8시간씩 있었는데도 갈 때 되면 같이 먹었다고 해서 되게 시간이... 로제 씨와 저는 같이..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